오랫만이야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1부에 공연한 내용 고마리였던 동룡교이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너무 아쉽죠? 네!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페퍼톤스의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라는 곡입니다 저희 이 가사에 이 노래 가사의 첫 번째와 맨 끝에 둘 다 똑같은데 이게 달려가고 있어서 작은 결심을 품고 라는 가사입니다 저희 1부 직후로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직후를 시작하는 그 이유나 목적은 달랐겠지만 우리 다 같이 직후로서 1년 열심히 활동하자 라는 그런 결심을 다 같이 품고 이렇게 공연도 서고 매주 직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곡은 마지막 곡이지만 이거 끝나고도 올해 끝나고도 계속 1부 직후로 다 같이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부 직후로 고생 많았고 사랑합니다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그럼 네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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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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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